우리 초반의 구분을 시작합니다. 외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웨인 그 안에 이제 이러한 우린 무대다 사실 저희가 79년도 78년도 그때부터 된 굉장히 오래된 동아리예요 외대 단인을 하고 어느 분을 붙잡고 물어봐도 저희를 안다고 정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웨인무대, 무대에서 확인하시죠 It's too loud, you're too old It's too loud, I'm curious Yeah! Yeah! 휘고린 모란처럼 기나기 너무 지나 집으로 달려가는 날 힘으로 떠난다 기한 척이 달려 The level of my girl 지루아 나루가 돼 이를 생각하는 자 비해 이러내소 노래는 불어버린 어느 세피빵만으로 사라져버렸네 그댈 하여 come on 다 함께 따라요 그댈 하여 come on 다 함께 노래해요 그댈 하여 come on 다 함께 따라요 그댈 하여 come on 다 함께 따라요 그댈 하여 참아 이 얘기 나눠서 노랜 굴러 보인 어느새 피곤마다 사라져 버렸네 자 이제 여러분들 다같이 한 번 불러올까요 크게 라디오를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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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전하게 라디오면 추전하게 라디오 추전하게 라디오면 추전하게 라디오면 감사합니다. 이건 오디션이 아니잖아요. 이거 콘서트잖아. 시원하네, 시원해. 체증이 확 내려가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 폼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공을 되게 많이 넣는 공격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아.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마치 흡사 탈춤을 추시는 것 같은 그런 엔딩의 모습이 약간 어색해 보이면서도 하지만 뭔가 우리를 뒤흔드는 데는 100% 성공했다. 감사합니다.